다 잃은 심정이 어때? 다 잃어? 봤잖아, 그날. 내가 뿌린 씨앗들이 꽃을 피운 거. 당신이 졌어. 그리고 질 거야. 은섬이한테도 나한테도. 그래, 봤지. 졌어. 인정해. 결국 이 나의 신기는 들어올 거고 아스타를 무너지겠지. 근데 이제는 상관없어. 다 끊어냈거든. 아스달, 아라문, 헤슬라. 근데 왜 아직도 울고 있지? 당신 마음이 여전히 서럽게 울고 있잖아. 세상에서 버려질까 봐 전전긍긍하는 어린애 하나가. 아니야? 역시 영능이 있네. 또 읽어봐. 지금도 내 마음이 틀려? 이제는 내가 뭘 하려는지 알겠어? 아니지. 아니지.